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해운증을 가입해 주신 히말라야님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요. 다양한 정보, 실시간 정보, 올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님, 강용준님, 안정현님, 파월팩님, 김숭덕님, 홍만기님, 체령님 가입 유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 중기 테슬라 계좌 잠시 보시면 지금 테슬라와 TMF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안정적인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메타와 넷플릭스, 실적이 그리고 아마존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불주 같은 경우 정말 운이 좋게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반등, 불기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보시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테슬라가 급격한 하락과 다시 회복을 하는 데까지 주요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히 보겠습니다. 22년 12월 28일에 보면은 이때 테슬라가 한방에 마이너스 11% 하락을 하게 되면서 22년 한 해 동안 69% 하락을 했어요. 이때 아, 100슬라 온다. 테슬라 100달러 도달한다. 라는 불안감이 휩쓰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폴리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뉴스, 시가총액 20위에도 밀렸어요. 그 이유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악재가 나왔고 세계 5위 시가총액을 넘받던 테슬라는요. 시가총액 20위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29일날 미국 시장 조사업체에서 지금이 테슬라 매수기에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이때 테슬라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주가가 11% 이상 폭락을 해줬고 시가총액 20위 그 이상 추락을 해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조사업체는 지금이 테슬라 매수기에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테슬라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테슬라의 잠재력을 미리 확인하는 업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가 바뀌고 1월 3일 테슬라 작년 131만대 인도 부진으로 연간 50% 이상 성장이 목표치 미달로 통해서 이때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1월 3일 테슬라 지난해 65% 폭락을 했으나 여전히 비싸다라는 블룸버그의 언론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테슬라 가격이 123달러였습니다. 1월 5일 날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12% 폭락 중에서 240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급격한 폭락이 있었고 돈나무 언니가 추가적인 매수를 또 진행을 했었던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1월 10일 날 테슬라가 6% 가까이 급등한 폭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26일 날 월가에서는 테슬라 4분기 역대급 실적으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가격이나 효과 기대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서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음 날 GDP 호주가 나왔고 나아스다까지 반등을 주면서 테슬라가 무려 11% 이상 폭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월 달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에 또 7.5% 급등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 100달러를 부근했던 그 위치 그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많이 나왔어요. 100셀라 위태롭다. 시가총액 밀렸다. 목표치 미달하면서 블룸버그 65% 폭락했으나 아직도 비싸다. 123달러인데 아직도 비싸다 했어요. 물론 1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하자면 123달러 여전히 비싸가 아니라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다르게 본 두 가지 내용 지금 테슬라 매수기회 돈나무 언니 12% 폭락 중에서도 240억 원 줍줍 이 언니 정말 줍줍 잘하는 언니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역발상으로 투자한 분들께서는 높은 수익률 현재 아직까지는 수익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매수하면 안 된다. 아직도 비싸다. 시가총에 밀려났다. 백슬라 위태롭다. 라는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와도 이분들은 과감하게 공포에 아주 쌀 때 수량과 가격을 모아 갔습니다. 자,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한번 보시죠. 1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실까요? 1월 6일은요. 테슬라가 달러를 도달하고 하루 만에 폭등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때 하루 순매수 결제만 보시더라도 2위 애플과 6배 차이 납니다. 6배 차이 난 이 순매수 결제로 테슬라의 불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100달러라는 이 위치가 정말 저렴하고 주식을 사야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 24년 1월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의 순매수 결제만 보시더라도 현재 테슬라 25%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지금 영상 찍는 기준에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서학개미 순위만 보시더라도 1위와 2위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위가 마소가 이 정도 거리랑인데 1위의 테슬라는요. 정말 많은 순매수 결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싸다는 걸 알면서도 매수 못하는 사람과 과감하게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사실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자면 주가가 저렴해질 때 폭락할 때 순매수 결제 1위는 항상 테슬라였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와 차트는요. 테슬라 세일이 in the UK for 커터 앤 모임입니다. 발음 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UK에서 테슬라의 판매 기록을 나타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K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과 판매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보시면 연간 테슬라 판매 실적이 24년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1월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 1.5K 이상 판매 실적이 있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일인 데일리 리포팅 마켓인 제니어리도 보시면 1월에 테슬라 하루 리포트 시장 이 내용인데 지금 눈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스페인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UK, 영국의 비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럽, 북유럽 이 유럽 국가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과 수요량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긍정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이 많이 눈에 띄죠.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 엔비디아죠. 두 번째 메타 세 번째 넷플릭스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작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락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 공포스러울 때, 쌀 때 많이 산 투자자는요. 지금 엄청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몇 배 되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떤 분위기였죠?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 많았어요.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메타는 어떤 이야기 했었죠? 메타가 메타포스 만든다고 해서 뭐 이상한 그런 캐릭터들 나왔잖아요. 이럴 때 정말 비난이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계정 공유로 인해서 정말 악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반등, 엄청난 반등, 상승, 불기동, 폭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럼 테슬라도 한번 보실게요. 테슬라 100달러 때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그 공포감과 주변 상황과 시장 언론 플레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지 아실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185달러 시간 외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수를 못하고 눈치 보는 투자자도 현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100달러 갔을 때 그 분위기 그때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눈치 보느라 매수기에 다 놓치고 상승해서 매수해서 손절치고 물리신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에서 불확실한 시장에서 공포스러울 때 그냥 배팅을 분할 매수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나중에 봤을 때 한번 해보자. 송년샘치고 해보자는 이 생각으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러한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정말 주가가 쌀 때 많이 산 사람이 투자자들의 탐욕 구간에 올라왔을 때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라는 것이고 정말 후회 없는 매매가 되셨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러한 규제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원칙대로 정리식을 통해서 분할 매수 진행하시는 것이 시장을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자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 TSLT 테슬라 프로젝트 할 때 원칙을 세워서 원칙 매수가에 떨어질 때마다 공포스러운 걸 알지만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질 때마다 더욱더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공매도 추이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하방 가능성 그 하방 압력 함께 보시면서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50% 이상 60% 이상 구간에서 테슬라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프로젝트 실전 매매 전략 집중 매수를 통한 떨어질 때마다 매수 비중을 어떻게 100만원씩 150만원씩 200만원씩 설정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가격과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못사신 분들께선 지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살걸 저는 이런 상황을 겪기 싫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원칙대로 테슬라를 가격과 수량을 쌀 때 많이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탐욕스러웠고 매수하려고 들 때 저는 그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원칙대로 상황에 대응할 때 대응하면서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주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해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